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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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면 안 되는 여드름 알고 있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라. 5분 안에 내가 너 진짜 살린다. 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여드름은 안녕하신가요? 집에서 열심히 잘 짜고 있나요? 근데 절대로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얼굴에 난 여드름 함부로 짜다가는 폭망합니다. 심하게는 병원 칠려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드름이 골맞는데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제가 앞전에 리뷰해드린 여기 여드름 응급상황 처치 방법에 대한 리뷰를 보시고 급하게나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뷰는 급할 때만 활용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건 너무 길어서 폭망. 여드름이 자주 올라오는 사춘기 또는 20대 성인이시라면 반드시 먹는 약으로 피지 분비양을 조절하는 치료라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올라오는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곱는다면 반드시 압출 치료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드름이 골마서 터져 나올 때 그냥 방치해두면 여드름 흉터가 돼버립니다. 함몰 흉터, 비대성 흉터 등 여러가지 모양의 여드름 흉터 때문에 피부가 나중에는 울퉁불퉁 보기 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드름도 함부로 짜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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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Death Triangle, 죽음의 삼각지대라는 곳에 생긴 여드름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아니다. 입꼬리에서 콧볼까지 선을 이으면 좌우로 삼각지대가 생기는데 바로 이곳, 이곳이 죽음의 삼각지대입니다. 절대로 이곳에 있는 여드름은 절대로 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흐르고 있는 혈관들은 일부가 뇌에 위치한 해면정맥동이라는 큰 혈관구조물로 연결되는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삼각지대에 위치한 여드름을 짜면 깊은 곳에 있는 혈관구조물로 세균이 퍼져버리고 뇌로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고된 피가 뇌혈관으로 들어가면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뇌의 세균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여드름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절대로 절대로 짜지 마세요. 과장 조금 보태서 잘못 건드렸다간 죽습니다. 지뢰나 다름없다고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겟 하세요. 그럼 또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